준비가 잘 되셨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등기법에 가면 1장에서는 크게 무엇이 문제되냐면 등기사항하고 등기효력하고 등기유효유권 세가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한 것은 유효유권을 지난번에 하지는 않았었어요 등기 종류는 강론에서 다 다시 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안했었고 그래서 앞에 우리나라 등기주의 특징과 문제점 이런 것들은 크게 시험에서 중요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등기사항과 관련된 것을 한번 복습해보고 등기능력이 있는 물건이나 권리 이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지분 어디쯤 표시냐면 69페이지에 보면 거기 등기사항 5번 여기 나와있죠?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등기사항 왜 등기상이 중요하냐 부동산 등기란 무엇이 부동산 등기라 그러지? 자 등기란 누가 하는 겁니까? 지적이란 물어보면 뭐라고? 토지를 등록하는 게 간단히 나오라고 했잖아 지적이란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지? 누가 지적이 뭐해 물어봐서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아 이뻤이 왜 그렇게 제가 가리켰습니까? 그럼 토지를 등록하는 거니까 왜 자꾸 엉뚱한 소녀냐니까 지적이 뭐냐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한다? 토지를 등록하는 겁니다 라니까 지적 토지를 적 등록하는 게 지적이라니까 왜 이렇게 자꾸 가르쳐준 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아 유식한 그렇지 너무 유식한 척하려면 자꾸 들통이 나니까 조금 아는 척하려면 간단하게 하는 게 아는 척하는 거야 너무 많이 자세하려면 뽀롱이 나버려 그러니까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거야 이렇게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만점 답안이에요 근데 이제 등기라는 걸 물어보면 등기는 누가 할까? 소문자가 해? 등기관이지 어디서 하는 거야 그러면? 등기관이지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기록하는 거야? 등기부에 간단하자 등기수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뭘 적는 거야 이게 등기야 등기 기록한다는 거야 등재에서 기록한다 그럼 무엇을 쓰냐? 등기수에서 등기관인 등기일기를 썼어 그거 등기입니까? 그럼 무엇이 등기냐? 등기수에서 등기관인 등기 뭘 적어야 돼 뭘 적는다? 등기상을 적어야 등기라는 얘기야 이게 등기상이야 이 등기상이 뭐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나 일정한 사실관계에 관련된 거야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부분 권리와 관련된 부분 이걸 등기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등기상을 법정 절차에다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인데 그런데 이 등기상이 아닌 걸 적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등기상이야 부동산 등기란 이 등기상을 법정 절차에다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등기상이 아닌 것을 신청해서 등기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줄지! 이건 뭐라고 한다고 했지? 각하! 등기관이 거절할 때 각하! 그분을 보신 게 아니고 뭐라고? 안 해준다는 거, 거절한다 각하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대라고 했어? 아니면 그냥 각하?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 그냥 각하는 없습니다 아니 등기소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게 없다니까 오죽하면 신청했으면 등기 끝났다고 반드시 신청해서는 알려준다니까 명확하게 알려준다니까 신청하면 접수번호를 정확히 준다니까 안 해줄 때는 안 해준 이유를 대해줘야 돼요 왜 안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까? 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악각하는 겁니까? 그게 몇 가지가 있다 했어? 열한 가지가 있다 했잖아 거기까지 비슷하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네 열한 가지 각하 사유가 법정돼 있어 부동산 등기법 이식고조에 열한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했잖아 열거, 열거, 열거하고 있다는 건 열거한 것만 가지고 각하야지 다른 건 안 된다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아무리 원수가 신청하러 왔어 각하 사유가 없네? 그럼 어떻게든 해 줘야 돼 자기 애인이 많은데 보니까 허술해 각하해야 돼 서류가 미비된 게 많아 그럼 해 줘야 됩니까? 각하해야 됩니까? 각하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걸 제한적 열거라고 하는 거야 이 사유만 가지고 거절해야지 나머지 가지고는 각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몇 호? 1호하고 2호인데 1호가 관할 위반인데 특별히 문제될 게 없지 등기술 잘못 찾아왔으니까 여러분 남편이 우리 집안에 옆집으로 갔어 그럼 옆에서 각하해야 될까? 수석해 줄까? 옆에서 각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들어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똑같아 등기술 잘못 찾아갔으면 각하야 관할 위반이니까 관할은 딱 법정돼서 해당 등기술 찾아가야 돼요 법정돼는 관할 대로 두 번째가 중요한 거에요 2호가 뭐야 등기상이 아닐 때야 예를 들어서 유치권익을 못하는데 유치권익을 해주세요 그럼 등기관이 각하 왜? 2호 위반이니까 이 11가의 사유 중에 몇 호?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등기상이 아니다 말이야 그럼 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호 위반은 무조건 등기해주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이거 1호 2호하고 똑같아 1호와 2호는 절대적 사유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는 간과 잘못 보고 등기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이 등기 효력이 있다고 해서 없다겠어? 없어 그걸 뭐라고? 당연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등기관이 일정 절차를 통해서 직권을 다 말수해버려 그리고 이해관계는 말수해달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 무효 직권 말수 이의신청 연결되는 거에요 등기상이 중요한 거에요 등기상을 등기해달라고 해야지 등교한테 오늘 10만원 구워주세요 등기에서 적어놔서 그 등기입니까? 아니지 그런 건 등기상 자체가 아니야 그래서 등기상의 개념 설명할 때 실체법상 등기상 절차법상 등기상 이런 얘기 했을 것이고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등기상이 분류해보면 크게 등기할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할 권리 변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등기할 물건이 몇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뭐야 토지와 건물이 등기의 부동... 물건 중에서 등기로서 공시한 건 뭐야? 부동산밖에 없잖아 동산은... 자 물건 중에 부동산이 있고 물건이 뭐야? 민법 시간에 배웠죠 물건이란 그거 물건이냐 이런 물건이 아니고 물건이란 유채물 이게 물건이지? 전기기탁 관리할 수 있는 자연 물건이 나온다 민법 시간에 안 들어봤어? 99주에 가면 이렇게 유권 해석으로서 법 조문에 나와 있어 유채물과 전기기탁 관리할 수 있는 자연역이 물건이야 그런데 물건에 뭐가 있다는 거야?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다는 거야 그럼 부동산은 뭐라고 또 배웠지? 민법 시간에?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야 그럼 동산은 뭐야?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이야 이렇게 용어가 다 민법 시간 개념장에 나오잖아 그러면 등기로서 등기사항이 되는 물건은 부동산을 의미하고 부동산은 뭐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토지와 그 정착물 중에서 건물만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야 언제?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 뿐입니다 그러니까 풍량이니까 틀린 것 같은데 하면 안 돼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 뿐이야 뭐 있어 또? 농작물?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지 않아 공장재단 해당사항이 없어 법이 달라 그 다음에 등기할 권리 몇 가지가 있다겠지? 여덟 가지 뭐예요 이게? 소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 근지장 포함한 거 저당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질권? 권리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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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담보권 임차권 자 여기서 권리질권은 등기되지만 질권은 동산에만 있는 거잖아 권리권 이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을 질권 설정할 때 우리가 권리질권하고 얘기한다고 등기법상 얘기해줬어 채권담보권이 있다는 것과 임차권 그럼 여기 보면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그렇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여덟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 관련해서 신탁등기라든가 신탁등기 그 다음에 환매 이런 전부 다 소유권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 변동 모습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여섯 가지 뭐가 있다고 했지 보존 이전 그 다음에 어떤 거 설정 변경 그 다음 또 처분 제한 그 다음 뭐가 있어 소멸 여기 여섯 가지의 권리 변동 모습이 등기법의 규정 말소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인이 없었을 때 말소 등기하는 것이고 부동산이 물질이 없어져도 멸실등기도 소멸한 것이고 그래서 만약 건물을 신축했다 원인이 취득했네 민법 187조였더라 공시학에서 소유권을 무슨 등기한다 보호조 등기하는 거야 건물 팔아먹었어 매매로 법률 행위했지 그럼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거야 원인이 매매냐 증여냐 교환이냐 상속이냐 유증이냐 이게 원인별로 나눠지는 거야 원인별로 또 건물 팔을 나갔더니 자기 돈이 없네 은행에 돈을 빌렸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금지당권을 설정해야 돼 돈을 갚아서 저당권을 말소해야 돼 이런 등기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요과서의 등기도 있고 처분요과서의 등기도 있고 대학요과서의 등기도 있다 그건 등기 기능을 말하는 거야 즉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에서 등기는 뭐야 효력 발생요과이지 등기가 효율이 생기니까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한 거 즉 상소를 받았다든가 또는 건물 신축했다든가 이런 건 뭐야 등기 없이 취득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처분하려면 등기하라고 했지 이게 처분요과 등기야 그리고 임채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하면 채권이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어져 등기가 공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등기는 뭐야 효력 발생요과 등기가 아니고 대학요과서의 등기다라고 하는 거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야 이렇게 등기 기능이 세 가지 있다 했잖아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효력 발생요건 즉 성립요건소의 등기라는 거야 요건이 성립돼야 효력이 생기는 같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등기 사항을 볼 때 등기할 물건이 있고 권리가 있고 권리 변동이 있다고 했고 토지는 이미 지적에서 다 배운 거자 이미 필지자 등록이 있어 그리고 사건이 목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따라서 공유수면화 토지 갯벌 말하는 거야 최대 만조선 밑에 있는 땅은 등록도 안 되지만 등기 대상이 안 되는 거야 등기할 토지가 아니다 얘기했죠 그러면 하천법상 하천부지는 등기할 토지라고 했어 안 했어 하천부지 등기 하천은 바다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걸 왜 고민해 바다 밑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 바다 밑에 물고기지 하천이 자 우리나라를 봅시다 고민할 거 우리나라 이렇게 태백산막 있어 이쪽이 서해안이고 이쪽이 동해안이야 그러면 이게 바다 서해안 서해 이쪽 동해 바다 그러면 하천이 바다 속에 있을까 여기서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지 강물을 흘러 어디로 가지 바다로 간다는 노래가 나온 이유가 하천은 바다 위에 있으니까 바다 위에 있단 말이야 바다 밑에 있으면 안 돼 그럼 바닷물이 흘러서 하천 옵니다 이런 노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바다 최대한 만족의 우예를 등록했으니까 하천은 등록한다 안 한다 당연한 얘기하잖아 하천은 하천법 하천부지 등록 등기 대상이 된단 말이야 대신 하천부지에 대해서 왜 등기 여부가 문제되냐면 과거에 하천 구규제를 실시할 때는 개인 소유권을 인정 안 해줬어 그래서 사건의 목적이 안 됐기 때문에 등기를 못했지만 하천 구규제가 폐지됐다 했지 노무현정권 시절에 그래서 하천부지 등기할 수 있지만 제한되는 권리가 있다 했지 못하는 거 어떤 거 용의권에 의한 제한 즉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등기만은 못해 알았어요 하천부지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기 다 됩니다 근제당권 등기 다 돼 그런데 지상권 지역 전세권 임차권 얘기를 못한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이 토지에서 얘기했던 거야 건물은 등기할 수 있는 건물 요건이 제일 까다롭지 제일 까다로운 거야 등기할 수 있는 요건이 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갖추러 가겠지 첫째 외기분단성 외기분단성이 뭐라고 했어요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봤어 하늘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지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비 오는데 빗물이 중중 떨어져 그건 건물이 될 수가 없어 자 옆을 봤어 벽이 있어 없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겨울에 막 바람이 막 터러 그러면 이 벽이 없으면 건물이 아니야 등기에서 건물 또 땅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외기분단성은 이건 지붕과 벽 기둥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땅에 붙어 있어야 돼 만약에 물 위에 떠 있거나 그러면 이건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은 아니야 수산가옥이나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있는 건물 땅에 붙어 있어야 돼 땅에 땅에 붙어 있지 않은 건물은 그건 부동산이 아니야 컨테이너 집을 줘서 갔다 이동식 왔다 올려놨어 세종시에 내일 들고 제가 부산에 가버렸네 세종 등기소 했더니 의미가 없어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컨테이너 건물 봤지 사무시나 이런 걸 칠 때 이동식 가옥 또 바퀴가 달려있네 그럼 차량이지 이동식 차량 여러분 휴가 다닐 때 보면 많이 팔잖아요 인기 있습니다 모든 걸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바퀴다를 끌고 다니잖아 그런 건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잖아 일단은 그 다음에 정착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 지속성이 있어야 돼 시간적 지속성 반영국성 즉 일시적인 거야 오늘 가설 오늘 조립이 나왔다가 행사 끝나고 풀어버리려고 했어 그런 건 일시적인 걸 안 돼 반영국성 시간적 지속성이 있어야 돼 집인데 봤더니 무슨 집이야 했더니 비닐 하우스래 하우스 하우스 봤더니 바람을 이렇게 다 찢어버렸어 등기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거 말씀 안 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사용 가능해야 돼 용도에 따라서 용도서 그래서 자 집입니다 하우스 무슨 하우스야 견본주택 보여주는 집 모델하우스라고 하네 모델하우스도 외기문단 땅에 붙여 견고에 전화했어 사람들하고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틈틈하게 전화했지 그런데 누가 삽니까 주택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아무도 안 살아 모델이 사네요 모델하우스가 모델이 사는 집이 아니지 그래서 이런 견본주택이나 보여주는 집은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다 나오잖아 외기문단 지붕이 없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붕이 없는 거 양어장이라든가 옥외수영장 이런 지붕이 없잖아 시설물 시설물인데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이 아니야 벽이 없어 어떤 거 벽이 없어 주유소 캐노피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 위에 지붕이 있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주유기계는 있는데 벽을 안 만들어놨네 왜 안 만들었어 벽을 만들면 차가 주유할 수가 없어 그걸 주유소 닷집 캐노피라고 벽이 없으니까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이 아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벽이 없지만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이 하나 있다 했지 뭐야 개방형 축사 이건 특별법에 따라서 이거 다 얘기했던 거예요 축사가 뭐야 가축을 사육하는 집이 축사지 그런데 가축 중에 어떤 가축을 해야 된다 했지 소만 돼지나 이런 거 안 돼 소를 사육하려면 견고에 대해 그냥 엉성에 만들어서 소를 사용할 수 있을까 바닥에다가 이렇게 쇠로 에치빈 가서 튼튼하게 이렇게 말뚝을 박고 여기다 지붕도 만들고 이렇게 전화왔어 이수웅이 뭐해 소를 키운다고 소를 알았어요 그런데 뭐야 벽이 없어 여기 벽을 딱 만들어놨어 소가 답답해서 죽어요 바람이 안 통해 병충해 걸려서 병 걸려서 죽어 여기는 벽을 안 만들어 벽이 없어 겨울에 춥지 않다 했지 튼튼한 가죽옷을 입고 있어 겨울에도 안 추워 그래서 벽이 없으니까 건물이 아니었는데 그럼 등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축산농가들이 이거 시설비를 어떻게 자기 돈을 몇억씩 어떻게 냅니까 등기할 수 있어야 은행에 담보를 잡히고 대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소를 사육할 목적으로 바닥면제 200점을 넘는 60 몇 평 정도 이상 돼야 돼 너무 조그만 거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개방형 축살락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건물 요건이 안 되는데도 특별법에 따라 등기해 준 걸 뭐라고 한다 개방형 축살라고 했던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정착성 얘기했고 반영 다 얘기했잖아 이런 요건에서 이걸 다 충족시키는 것만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토지 건물에서는 무엇을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냐면 부동산 일부 문제 그 다음 권리에서는 또 권리 일부 문제 요게 또 핵심이지 요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요 부동산 일부 문제 전부는 당연히 돼야 안 돼요 되지 일부가 안 돼요 이건 간단히 이해하라고 했잖아 부동산 전부는 당연한데 부동산 일부를 등기할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권리 전부는 당연한데 권리 일부가 되느냐 등기할 수 있느냐 권리 일부를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지분이라고 해요 지분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다 지분이 있어요 공동소유 공유 중에서 준공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민법 시간에는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공유 합유 총유 이런 공동수 형태를 민법 시간 배우죠 그럼 등기할 때 일부가 부동산의 일부냐 권리 일부냐 토지 건물 일부 권리 일부 이건 어떻게 기억하라 했지 응용이 굉장히 많이 된다 했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부동산 일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을 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 뜬 사람 부동산 자 여기 건물이 하나 있다 건물이 하나 있어 방이 두 칸 있습니다 1번 방 2번 방 2번 방 보입니까 그럼 보인다 눈 뜬 사람을 전제로 얘기해 줍니다 혹시 혹시 뭐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또 공부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또 이제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자 부동산의 특정일본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면 뭐가 된다 사용수익이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있어 난 2번 방만 전세권 설정해 줘라 난 2번 방만 임차권으로 임차해서 쓰겠다 가능해 1분 전부는 다 쓸 수 있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권리부 지분 이게 누구 거냐 A 단독수익은 문제 없는데 B와 공동수익인데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소유권이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건물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가진 A의 지분에 대해서 가업이라는 사람 네 지분의 전세권 설정하고 이용하자 지분이 보이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게 얘기해 정상입니다 가끔 지분이 보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분이 보이는 사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럼 특수능력자라고 일반인들은 보지 못하려고 혼자만 본다고 그래 그런 사람 공부하지 마시고 다른 일 하셔야 돼 지분이 보이는 사람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자 이렇게 딱 나와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부동산의 일부 눈에 보인다 가시적이야 용익물권 임차권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권리부 지분 안 보이니까 사용수익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의 지분위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였다 등기관 해줄까 안 해줄까 등기할 수 없잖아 이분의 지분위에 보여요 전세권은 이건 등기사항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닌 거는 전부 다 각하해준다는 거야 이건 수리해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이런 권리는 부동산 특정 일부에 성립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면서 자 이거 1억짜리 아파트인데 5천만원만 빌려줘서 담보가 되네요 빌려줄게 했더니 우리 방 한 칸만 저당권 설정해줘 돼 안 돼 안 돼 저당권 담보랑 그 부동산 전체의 가치를 평가해서 이걸 담보로 잡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특정 일부에 저당권이나 소유권 등기를 못해 소유권 이전이나 보존 등기도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잘못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 특정 일부는 용의권인 용의권인 이거 어떤 거 지상 지역 전세 토지라면 다 되고 건물이라면 전세권과 임차권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특정 일부에 소유권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저당권도 성립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방 한 칸 이전 토지 일부 이전이 없습니다 토지의 일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등기관 같은 건 다 각하하지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더라도 각하하지 내 토지 종촌동에 한 필지가 있는데 1000제곱미터 중에서 10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해주세요 됩니까 안 되는 거야 등기할 수 없어 등기상이 아니 등기상 뭐가 아니다 등기상 자체가 이게 아니니까 각하 잘못 해주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어 직권 말수해 말수해달라고 제3자 2 신청할 수 있어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안 되는 것을 신청했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신청하면 전부 다 어디 각하에서 29조 제2호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각하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중 직권 말수해달라고 이런 것들은 다 직권 말수 되지 직권 말수 똑같죠 등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물어봤을 때 등기할 수 없지 이거 없단 말이야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다 각하 그럼 여기서 소유권 이전 이건 이전성을 전제하러 온 거기 때문에 이전이 이전성을 전제로 한 거 이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전할 수 있어야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전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됩니다 또 압류나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전부 다 뭐야 이게 가능했을 때 따라오는 말들이야 알았어요 그러면 소유권의 일부 이게 뭐야 지분이지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나 경매기입등기나 가등이 다 되지만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 특정 일부인 이건 되지만 이걸 이전할 수 없으니까 토지 오른쪽 절반만 압류해 주세요 다 압류해 주세요 안 돼 이전할 수 없으니까 알았어요 이건 원리를 이해 이거 모든 다 사위별로 어떻게 암기해 이거를 눈에 보이느냐 안 보 이것만으로 끝난 거야 이해했으면 알았어요 이걸 전제로 중요한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무엇이 파생됐어 합병 제한 사유 등교 합필 제한 이게 나오지 이게 여기서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부동산이 일부의 용의권이 설정 가능하니까 이게 뭐 합필이 지적에서 합병 등교 합필이라는 용어를 쓴다겠지 그럼 보세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에서 합병 이다라고 표현했어 두 필지 토지를 A가 한 필지로 합칠 때 지번은 선순위 지번이요 면적 합산 처리하고 측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필지 도지 하나 합쳤잖아 토지 합병 근데 합병 제한 사유 임창용 이외의 등교 합병할 수 없다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A가 11번지에 이건 B에게 지상권 설정해줬어 지상권 그럼 지상권이 설정 안 된 토지는 용익물권이 합병이 되지 왜 부동산의 오른쪽만 사용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지상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됐어 여기 B한테 그러면 11번지는 합병 전부니까 다 된다 했잖아 합병으로 하니까 뭐가 돼 오른쪽 절반만 부동산 일부만 저당권 설정 할 수가 없네 각각 이해돼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기본 원리가 기본 원리 좀 이해해라 이런 얘기야 암결을 나오지 말고 이해를 해라 이 문제가 다 연결됩니다 첫째 어디서 연결돼 등기사항이 아닌 거 등기사항이 없다는 거 신청은 각화됩니다 이 문제와 약간 의미가 어떤 문제가 또 출제 많이 됐어 여러분들 절차의 개시 등기 절차의 개시가 몇 가지가 있다 했지 절차의 개시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잖아 등기수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세종 등기소 조치원 등기소 등기수에 등기관이 앉아있습니다 오늘 출근에 앉아있어 일을 하려고 했어 앉아있어 시작해야 되겠어 어떻게 시작한다는 거야 해달라고 해야 움직인다니까 신청해야 신청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 오늘 출근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도 안 왔어 놀다 간 겁니까 열심히 일했습니까 아주 열심히 일했어 아무도 안 왔을 뿐이야 열심히 일해서 자기는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아침부터 아무도 안 왔어 신청이 있어야 움직인다니까 절차 등기 절차의 개시 첫째 신청해야 된다는 거야 이 신청의 기본 원리는 뭐야 공동신청 원칙이라고 했죠 그런데 신청 주차 개인이 아니야 관공서야 대등한 지위네 촉탁이라는 이름을 쓴다겠지 소관청 시장 등이 촉탁이 들어왔다 그럼 해제 이것도 신청하고 똑같은 거야 외부에서 해달라고 요구했으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법률에 이거 보세요 직권말소 이거 직권 누구야 등기관이 자기가 법에 이건 말소해라고 법에 규정돼 있어 법률에 그러니까 등기관이 스스로 직권을 하겠다 예외적인 거야 이건 그리고 등기관이 결정체험이 잘못됐어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 이걸 이의신청 과정에서 명령 등기해주라 말소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 이건 오로지 이의신청 과정에 밖에 없어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압류나 가압류나 경매기입 등 같은 거 누가 하는 거야 법원에서 촉탁 두르는 거야 개인 할 수가 없어 알았어요 채권자가 채무자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법원에 가서 신청한 법원 촉타로밖에 안 되는 등기야 그런 등기 가압류는 신청 절차 게시가 잘못되기 때문에 각화됩니다 어디로 가 29제2호 등기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 등기는 신청할 수 없는 등기 촉탁으로밖에 안 돼 절차의 게중에 뭐밖에 안 된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신청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상 문제는 이런 내용들 원리를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상에 관련돼서 이런 말을 했고 그다음에 권리 변동 모습이 6가지가 있다 했는데 여기서 처분 제한 등기가 있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고 해서 처분 제한 등기가 있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이빨의치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금지가 아니라 상대 금지야 그런데 여기서 이 권리 변동 모습 관련해서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 거 세 가지 기억하겠지 지분만 전원 명의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 거 첫째 제일 많이 나온 거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할 수가 없고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도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1인이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할 수 없고 전원 명의로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다 했지 가등기에 대한 변등기는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일부 1인은 자기 지분만 변등기 할 수 있지 전부에 대한 변등기 못해 시험에 제일 많이 나고 이 세 가지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여기서 안 되는 걸 신청하면 전부 어디로 간다 29 제 2호 각하 2호로 각하는 거야 이거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이 정도 기억해야 돼요 이거 참 앞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등기상 문제에서 이거 내가 중요하다는 걸 앓혀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상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해 봤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서 등기 유효요건하고 효력을 보는데 효력은 이미 앞에서 한번 했지만 복습할 겁니다 그래서 등기 효력은 몇 가지 했었지 참고로 이걸 보고 이건 이제 복습용으로 한번 정리해 준 겁니다 자 보세요 등기 효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등기 효력은 효력을 기준으로 등기를 나누면 어떻게 나누어진다 했냐면 종국등기와 예외 등기를 나눕니다 효력 기준 등기를 나누면 종국등기 종국등기 그 다음에 예비등기 예비등기 속에 뭐가 있다 했지 이게 오직 가등기밖에 없어요 종국등기는 물건변으로 직접 생긴 등기 이건 물건변으로 생기지 않는 등기 그러면 등기 효력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등기효력을 말하느냐 다른 말이 없으면 종국등기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효력은 크게 보면 첫째가 뭐가 있다 해서 물건변동 즉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함으로써 물건변동의 효력이 생겨 이건 어디 성립요건주의에서 얘기했지 민법 186조가 뭐라고 했어요 법률회로 인한 물건의 특실변경은 어떻게 된다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해 물건변동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독법주의 성립요건주의에 당연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대항적 효력 대항적 효력 대항적 효력은 뭐예요 이건 등기가 세 가지 기능 중에 대항요건주의 등기가 있다겠지 임차권이나 환매권 신탁등기나 신청정보중 임의적 내용이 있어요 임의적 기록상 어떤 거 저당권의 이자율 약정이라든가 전세권 존속기한 약정이나 약정 있으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대항적 효력 대항이란 말은 뭐야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개념만 볼 때 점유적 효력이라는 게 있다겠지 점유적 효력 점유적 효력이 뭐야 점유적 취득시효력을 단축시키는 효력이 있다 자 민법 시간에 배웠죠 200 몇 조입니까 점유적 효력이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점유적 효력이 배웠어 안 배웠어 등기부 취득시효 배웠어 안 배웠어 그 정도 지금은 배웠어요 점유적 효력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규정했지 그럼 이때 점유취득시효 몇 년 20년 해야 돼 근데 소유적 등기인 자는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임의 과실업시가 추가되지 그러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고 등기가 된 자는 10년인데 왜 기간이 차이 나느냐 단순 점유만 한 것과 등기인 경우는 차이가 나잖아 이건 뭐야 등기가 10년을 먹고 들어간 거예요 10년 깎아줬지 그럼 등기가 10년간 점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점유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취지적 시기관 단추효력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형식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 이걸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등기는 등기 자체만으로도 형식적 확정이기 때문에 비록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도 그것이 말소득이 전에는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인 등기라도 뭐가 남아있다 내가 이거 뭐라고 했어 이걸 그렇지 껍데기 효과 생긴 돼지 껍데기 쓸모가 있다 없다 있다 했잖아 민법 시간에 껍데기는 아무 효력이 없어 민법에서는 실체법에서는 알맹이가 없으면 뭐야 효력이 무효야 무효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등기법은 달라 무효인 등기라도 뭐가 있다고 빈 껍데기가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어 그 껍데기를 제거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들을 못해 그래서 전에 설명했잖아 이 건물 A가 B한테 전세권 등기해줬어 그럼 전세권은 물건 언제 성립하는 겁니까 전세권은 물건 언제 성립한다 등기해야 되지 민법 186주에 따라 설정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등기하면 물건인 전세권이 성립된 거야 언제 등기하면 접수한 때 얘기했잖아 그러면 등기부에 얘가 전세권자 등기 있으면 등기부 을구에 소유권 이외이 걸리니까 여기에 이렇게 전세권 설정 이렇게 등기하고 전세금 1억 기간 얼마 전세권자 비 이렇게 등기 돼야 얘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물건인 전세권 임대책 아니라 물건인 전세권 그런데 전세권이 말려서 얘가 나갔어 돈 받고 그러면 여기 지금 집에는 다 비어있는데 등기부에는 뭐가 있어 껍데기가 남아있잖아 알았어요 그런데 A가 그래 또 제3장 다시 전세권 설정해줄게 C한테 설정해줄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야 왜 빈 껍데기는 이게 남아있지만 이게 형식적 확정력이 있어서 껍데기 효과가 있어서 이 밑에 후등기를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만 설정이 가능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껍데기 효과 돼지껍데기 생각해야 돼 돼지껍데기도 효과 있다 안주 쓰더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한 것이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이랑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를 따질 때 그것은 무엇을 따라간다 등기 순서 등기 순서를 따라가라는 거야 그래서 같은 구에서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구에서는 무슨 번호 접수 번호 동순별접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따라가라 했는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겠잖아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 등기한 같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한 권리 순위를 따질 때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를 따라가라 그럼 규정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규정이 유일하게 하나 있어 등기법 61조 제2안 대직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직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한 사항 그럼 뭐에 해야 된다 접수번에 해야 된다 이 접수번호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 그래서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보야돼 여러분들이 그게 자주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설명해 줬을 텐데 그 하나를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추정적 효율 추정적 효율 추정적 효율은 뭐라겠어요 어떤 등기가 있으면 상하는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거로 추정을 한다 전세권 등기가 있네 그럼 전세권이 존재한 추정하는 거야 소유권이 이전돼 있어 그럼 이전받은 사람은 소유권이나 권리가 있는 거로 추정받는 거야 그럼 추정이란 건 뭘 추정한다고 했어 지금 권리를 추정한다 권리 권리는 등기법 어디 있어 갑구나 을구에 있잖아 그러니까 갑굴구 아니면 표제부는 뭐야 부동산 표시지 이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는 거야 표제부는 뭐로 만든 거야 이거 대장을 근거로 만들었어 대장은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권리를 공시한 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지 이거 굳이 억지로 암결나고 하지 마 이해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 다 따라 나오는 거야 그러면 추정할 때 추정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다 거기서 없다겠어 응? 우리 등기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추정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명문 규정이 없다 왜 없다겠어 등기에 추정적 효력이 있는 거야 명문 규정이 없어 자 민법상 점유적법 추정 규정이 있다 있어 없다 민법에 점유적법 추정 규정이 있어 없어 이건 있다 있지 민법 200조 민법 200조가 뭐라 그랬어 이게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추정한다 이게 점유적법 추정 규정이야 그런데 등기에 대해서 추정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명문 규정이 없는데 명문 규정이 없는데 학설 판례가 전부 다 모은다 인정해 다수설과 판례 왜 그렇다 얘기 좋지 왜 그렇다겠어 추정적 규정 추정적 규정을 인정하는 건 생각이 안 나죠 다 자 보세요 등기는 무엇에 대한 공시 방법이지 무엇에 대한 공시 방법이지 부동산 그럼 동산은 어떻게 공시하고 있지 점유로 공시해 점유로 공시해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등기와 점유 중에서 무엇이 더 완비되고 체계적인 공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 국가가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등기술을 만들고 등기관도 채용해서 월급 주고 전국의 조직을 만들고 이걸 관리하려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 점유는 뭐야 내가 점유하고 있네 놓쳤어 점유 상실 이게 체계적인 거야 이게 점유 상실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점유에 대한 뭐가 있다고 명문 규정이 있다는 거 이렇게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한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 추정한다 여러분 책 가지고 있네 책이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여러분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추정한다고 적법하게 보유한 걸 추정하는데 훔쳐온 게 아니고 뭐라고 적법하게 보유한 거로 그럼 적법하게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거 내 건데 입증할수록 자기가 주장해야지 나는 적법 보유한 걸 추정받으니까 그런데 부동산 어떻게 공시한다고 등기로서 여기 추정 중에 있다 없다 없어 명문 규정이 왜 없다는 거야 추정력이 없어서 없는 거야 등기에 추정력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다 이게 맞아 공신력이 없다 그렇지 공신력 없다는 자다 장고대로 공신력이 없다 그건 예외가 있다 없다 공신력 부정이나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 예외 없이 공신력 부정된다 주장의 등기에 추정 규정 지금 추정력 효력이 있다 했잖아 그런데 명문 규정은 없고 학설 판례가 인정한다 했잖아 그런데 점유에 대해서는 점유 적법 추정 규정이 있는데 왜 등기에 대한 추정 규정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추정력이 있다라고 다 인정하는데 규정은 없다는 거야 왜 없느냐 왜 없어요 보세요 하찮은 이 동산도 점유로 공시하는데 추정 규정이 있는데 이보다 더 완비된 공시 방법인 등기에 추정력이 없어서 규정을 안 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지 너무나 당연해서 안 둔 것 뿐이다 이걸 뭐라고 당연 규정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어 안 쉬고 있어 그럼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니까 숨 쉽니까 산소가 없으면 숨 못 쉬지 그럼 산소가 진짜 감사하지 그럼 항상 산소한테 감사도 다녀 왜 안 하고 다녀 당연하니까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원리가 그래서 지금 얘기가 지금 이런 종국등기 효력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이거는 무슨 등기다 종국등기 효력을 맞아서 예비된 게 아니야 이런 규정을 어디 예비된 게 끌고 오면 다 틀려 이 선이 무슨 선 넘을 수 없는 선 빨간 선 38선 알았어요 빨간 선 38선 지금 너무나 들지 문재인 대통령도 너무나 들었고 김정희도 너무나 한 번씩 장난 삼아 넘었다 갔다 왔다 갔다 해봤어 근데 그걸 보면 안 돼 넘을 수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추정적 효력보다 종국등기 효력이므로 예비된 게 가등기에 붙일 수가 없어 가등기라는 말에 나오면 추정력을 붙이면 무조건 틀립니다 주어가 가등기 뒤에 추정된다는 말 그러면 다 틀리는 거야 추정력이 없기 때문에 알았어요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면서 보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부정 얘기를 다 설명했던 거니까 등기 효력관련 문제 기축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나누어진 문제를 한번 보세요 공부는 이렇게 보면 재미도 있는데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원리를 알고 나면 재미는 있어요 모든 게 근데 원리 모르면 답답한 거야 근데 알고 나면 별거 왜 모든 게 사람이 기본 원리가 그때그때 필요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면 쉬운데 한꺼번에 많은 걸 공부하려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4번 문제 봅니다 이것도 1번 지문 4번 1번 등기원 설명 틀린 거 1번 1필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존재한 경우 다른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왜 그렇다 후등기 저지력 때문에 그렇지 형식 똑같은 말이야 껍데기 효과 때문에 이렇게 머리 안 뜨면 껍데기 효과 때문에 이렇게 얼른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됐죠 등기의 추정량 값고울기 등기만 인정량 표지에 뭐라고 그랬어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이기 때문에 값고울기의 말 표지에 보면 권리가 아니잖아 여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격려된 경우 등기명인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보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추정한 거 추정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종국 등기입니까 예비 등기입니까 그렇지 무엇이 종국 등기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가등기가 아닌 건 다 종국 등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 가등기라고 안 했지 그럼 종국 등기야 그러니까 추정력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추정력이 미친 범위를 조금 부연 설명한 범위 어디까지 미치느냐 했을 때 인적 범위 물적 범위 이렇게 나와서 이건 민법식으로 나와 물리적 범위하고 인적 범위에서 여기 두 가지 나눴죠 물리적 범위 어디까지 나겠지 첫째 권리적 법 추정 두 번째 절차적 법 추정 세 번째 원인적 법 추정 이것은 판례에 의하면 학설은 대립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지금 기준 특별한 말이 없으면 판례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적 범위 미친 범위는 직접적인 당사자 간에도 미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면 지금 그 등기면 직전 소유자 즉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포한 원인에 의해서 이게 뭐예요 원인적 법 추정 당사자가 미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직전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포한 소유자로서 추정받는다 이런 얘기야 제3자에 대한 관계는 당연하고 또 원인적 법 추정 이라는 건 원인증명정보 등기를 하면 낸다고 해서 안 낸다고 해서 원인증명정보 등기를 때 원인증명정보 내지 각종 계약서 낸다고 했잖아 그럼 등기부에 등기 기부에 등기 원인을 쓴다고 해서 안 쓴다고 해서 쓴다고 했잖아 소유권 보존들을 빼고 다 써야 돼 그러면 원인이 매매라고 썼어 그럼 적포한 매매가 있는 걸 추정받는다는 거야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매매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 즉 추정력의 효과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했지 누가 입증해라 주장자 그게 누구야 상대방 그게 누구야 원고 그게 누구야 기존 등기 부정하는 사람 똑같은 말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등기된 사람은 내가 소유자로 등기했어 아파트가 내 소유로 됐어 내 명이 들어갔어 그럼 내가 소유자하고 주장할 내가 입증해야 돼 난 소유자 추정받아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 아니라고 주장한 자가 입증해야 돼 주장자 누구야 등기의 상대방이지 그게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원고가 되는 거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똑같은 말이야 상대방 주장자 원고 부정하는 사람은 똑같은 말이야 입증 책임 그 다음에 4번 오늘 한 내용과 관련된 건데 동일한 거면 동일한 명의 보존등기가 중복됐을 때 이걸 뭐 이중 중복등기라는 건 부동산한테 등기부 두 개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그럼 이거 중복등기라고 원래 이거 하면 여기 일 선 먼저 선 등기 기록이 있는데 또 하나 후 등기 기록 이게 두 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일부동산 일등기록이 원칙 부동산이 하나면 등기부 몇 개 하나 하나씩 있어야죠 일부동산 일등기록 원칙인데 두 개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출생신고를 두 번 해서 이름을 두 개 써놨어 하나는 한국에 살고 하나는 북한에 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안 되지 한 사람은 가방한테 결혼을 하고 한 사람은 워낙한테 결혼을 하는 거야 같은 사람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원칙이냐 이게 원칙적인 건 이게 잘못된 거야 나중께 잘못된 거야 절차법서라고 절차 실천에 따질 필요도 없어 절차법서에 따라 선등기록이 유효하고 후등기록이 잘못된다 특히 건물의 경우는 부동산 등기법 명문 규정은 없어요 예규를 정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예외도 몇 개 있어 조문이 한 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법무사 시험이 아닌 이상 거기까지 상세가 물어보진 않아 건물에 대한 철저하게 절차법서를 따라가 그래서 선등기록이 유효하고 후등기록이 이건 태어나서는 안 될 등기법이 태어난 거야 잘못된 거지 왜 등기법은 뭐야 중복등기니까 아까 29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가까이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실수로 만들어졌다면 정렬하는 거야 그럼 먼저 걸 놔두고 나중 걸 없애버리는 거야 여기에 저당권 등기법이 많이 있어 그래도 다 옮겨놓고 이걸 없애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물에 동일한 건물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건 예의 없이 선등기록이 유효이기 때문에 후등기기록은 다 패스시켜버립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5번 무효인 매매기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 말수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미 강렬 얘기해줬었는데 네 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얘기해줬잖아 무효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이런 얘기해준 거 기억나나 모르겠어 원래 말수로 했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그럼 뭐야 말수하지 말고 직접 자기 실제 소유자가 자기만 가져오면 되는데 말수해서 소유자가 되든 이전받은 똑같다고 했잖아 진정명의 회복을 원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판례가 허용한다고 했잖아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등기효력에 관련된 문제가 약간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요런 말이 들어가 있고 요런 말이 들어가 있고 순서가 섞여서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등기효력 문제를 본 거예요 아셨죠 조금 쉬었다가 오늘 할 거 유효권 이걸 보겠습니다 유효권 굉장히 중요해 시험에 자주 나와 민법 판례도 많이 나와 잘 봐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